뭐야, 간지러워. 뭐하고 싶었어? 아니, 그냥. 몇 개 죽을 것도 있고. 정우가 어떤 남자친구냐고요?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... 사랑이 오나 봐요. 나의 마음이 자꾸 그대를 찾나 봐요. 뭐야? 분별력 있고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불러방.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. 괜찮겠어? 내 사랑을 담아 이리 느껴볼게요 내 사랑이니까 굳은 비가 내려요 이렇게 볼게. 찬바람이 불 때도 난 항상 그대죠. 내 사랑을 들려주세요. 내 사랑을 담아요. 내가 언제 차려줄 알 at that. 내가 이정도 반대자나